한 번분 있죠 개척에서 가정교회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가정교회 친구도 예배당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? 가만히 개인적으로 인터넷 틀어가지고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쭉 볼테니깐 이렇게 하자고 다시 있어 아 그런 편은 아니면 그렇게 안되지 오사님은 조그만 수트에 앉아계시고 이런거 말은 근데 근데 대전을 보내야돼 그래 친구야 내가 이해를 해야돼 내 마음이 지금 대전을 버리셨는데 아니면 아니면 나같은 아니면 나같은 뭐 그런거야? 그래 근데 재미난거는 귀인들한테서 통한 사람을 줄 때 계좌는 안보네 왜? 무당들 전볼때 계좌이체하면 안돼? 야 카드결제도 되잖아 요즘에 야 교회는 왜 카드결제 안되냐? 카드결제 되는 교육아 아니 야 왜 카드결제 안되는거여 그러니까 카드결제 되는 교육아 교회도 사업자가 있잖아 사업자번호 있잖아 그래 면세로 오 카드체크기 넣을 수 있네 카드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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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편결제 카드결제로 그냥 요구만 administrators lives Brad 이트로 우리icated Lilly 프로젝트èmes 친구본도